아캡 아캡 아캡송 시작 내 집에 나선 했던 바짐 오늘은 모자를 사지 않겠다는 바짐 하지만 어느새 발걸음은 못 착하게 향하고 있네 아저씨 갓머리에 안경을 낀 모자 가게 아저씨 내게 말을 거대 어서 오니 아가씨 오늘도 또 오셨네 저기요 아저씨 이것 좀 써볼게요 아저씨 저거는 얼마예요? 아저씨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제발 좀 싸게 좀 해주세요 이 앞에 거 읽어주세요 포장은 됐고요 수고할게요 고맙습니다 많이 봤어요 오늘 공연이 진짜 신나고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알려지지 않은 팬들의 공연을 찾아서 보는 편인데요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많은 문화적 혜택 행사들 많이 주체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앙카드 코드로 파이팅 아저씨 저거는 얼마예요? 아저씨 저거 마음에 들어요 제발 좀 싸게 좀 해주세요 이런 표껄 눌러주세요 포장은 됐고요 수고할게요 고맙습니다 많이 봤어요 상첽은 타이페이지 남산에 놀러 왔는데 이런 공연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신선한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공연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카드 파이팅 오오오우오오오오 0 절대 지킬 수 없나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옷 오오옷 오오오오옷 감사합니다.